너 진짜 이상한데? 나 진짜 아니에요 내가 농담이 아니라서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 억울해서 그래요 원래 예전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적도 있잖아요 진짜 아니에요 재석이 형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나 한번 재석이 형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? 나 입 나잖아 우리 형 종국이 형이랑 기하리 형 나 좋아도 안 돼요? 나도 좋아도 되지 저는 뭐 엑스맨이 아니니까 좋겠다 오늘 엑스오빠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동영아 사사받아 오빠 오랜만에 꿈꾸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있어 너무 사랑해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어 괜찮아 넌 항상 이쁘니까 오 형 사실은 근영이가 형 때문에 나한테 아 왜그래 형 제일 좋아하는데 우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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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께 형이랑 근영이가 절차를 할려니 당일하지 나랑 그런거하니? 소래포구로 가서 러닝맨 탄수 막을 찾으세요 각자 엑셀맨이라고 살거란 사람을 좀 얘기해 봅시다 왠지 정국오빠 같아요 정국에요 갑자기? 아까 이렇게 운전하게 너무 걸려요 어? 진짜 이렇게 운전해...? 아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대 그럼 안 하지 난 그래서 떨린다고 막 눌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국이 형이 그 얘기했잖아요. 신호 막 이렇게 막 보낸다고. 정국이 형이 제일 노련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. 야 근영아 너는 우리 다 한 2년 같이 한 것 같다. 어 저도 하고 싶어요. 왜 들어올래? 런닝을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. 자주 나오고 싶어요 진짜. 뭐죠 뭐죠? 뭐죠 뭐죠? 월요커플? 월요커플? 근영 진짜 또 해달라고 눈치 끌리지 마요. 그쵸? 자 오랜만에 또 식당 미션이군요. 이거 먹어도 돼요? 그냥 먹어요? 그냥 먹으라고 한걸? 오 이거 이거. 너만 먹어 그냥. 너만 먹으라고. 야 콩소개 먹어봐. 야 콩소개 많이 먹어라. 오 꽁치도 드시나봐요. 꽁해주실라고. 엑스맨 수출 친맨 수출 친맨 수출. 어? 각자 가장 자신 있는 게임을 적어내세요. 아 또요? 단 이 식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. 네 알겠습니다. 상관없죠 상관. 공기 공기 공기. 식당에서 누가 쓰름을 하냐고. 아 나 정말 진짜. 각자 이렇게 써서 주세요. 음료수 이렇게 빨리 딱 가자. 야 음료수 딱 내가 할게. 어? 다시 말하면 밑에 무조건 있네. 우리 80만 할거거든요. 에이. 아 뭐가 에이. 자 그러면.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게임으로.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. 첫번째 게임은. 숟가락 제로입니다. 아 이거. 하나 둘. 하나 둘 해서. 제가요. 숟가락 제로가 뭐야. 오빠 이거 있잖아요. 제롤 볼래요 형. 게임을 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